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여기도 막혔네. 오늘은 양평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캠핑 트레일러가 이렇게 서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론을 처음 사서 날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용문생활체육공원이네요. 용문생활체육공원 옆에 이렇게 아직도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도 물소리끼리라서 그런지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육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둘레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차도 별로 없지만 여기 물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여기는 청포도네요. 청포도 청포도 넝쿨이네요. 청포도 넝쿨. 멋진 청포도 넝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인동초터널을 만들어 놨네요. 인동초터널입니다. 여기도 인동초터널이네요. 인동초터널. 계속 저쪽 뒤 멀리까지도 계속 있네요. 한번 쭉 걸어 봤으면 좋겠네요. 비가 옵니다. 여기 우측에는 이제 정말 체육공원입니다. 이따가 저쪽 안에서 처음 드론 날린 곳에서 드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절밥상에서 식사하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자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용문에 있는 여기 친구들이 저녁 준비해놨다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거기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따 잠은 여기 와서 잘 예정입니다. 오늘 양평에 왔더니 이게 오랜만에 내가 내려왔던 이렇게 진수성상을 차려놨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육볶음에 두부김치에... 진수성체인들 차림이 없지? 용 잘 차렸지? 셰프도 한번 차려놔 수 있어요? 셰프 촬영했으면 우리 셰프입니다. 강가에 가려고 그랬더니 강에 비가 와서 다 막혔습니다. 집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요. 계장 맞았어요. 계장님. 나이랑 상관없이 셰프만 차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셰프 한잔 먼저 차리는 거고 고생 많으셨네. 잘 왔다. 오늘 명야랑 오늘 이래가지고 우리 숲에서 물을 안 했는데 오늘 내가 왔다고 여기에서 특별히 차렸다고 아니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저기가 안되잖아. 너무 고맙습니다. 상소가 협소해서 거기에 문상문도 올 뻔했는데 오지 말아요. 문상문이 왔으면 양이 딱 되겠는데 오늘은 양평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한잔합니다. 맛있게 되어주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한 번씩 헷갈리네. 마지막으로 김치찌개. 공원에 주차장인데 지금 가로등은 몇 개 있고 차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깜깜한데 비가 계속 내립니다. 공원 화장실인데 좀 휴지가 잘 비치되어 있고 아침인데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이제 비가 조금 가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밤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여기는 어무위맛 양평 해장국이네요. 천지해장국으로 유해장국 해장국 고추기름에 한스푼 넣어. 고추저림 고추는 반스푼 고추저림하고 넣었어요. 천지해장국 나왔습니다. 한국 사장 고추 보니 고춧가루 진짜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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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맛있다 뭐야 뭐야